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국기 18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국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를 잔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더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의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에게 가뭄의 담비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생사가 걸린 아말렛과의 전쟁 후에 그에게 가족이 방문합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오늘 읽은 18장의 1절부터 12절까지는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시뽀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방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서 이드로 장인의 조언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왁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들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웁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지만 1절에 보면은 장인 이드로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는 나눕니다. 이드로에게 여왁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껏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출애굽 시켰는지 이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간증의 모습입니다. 출애굽 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전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많은 일들을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해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나오고 생각은 기억을 더듬으며 시작된다라는 말을 제가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구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아들들의 이름을 말하며 모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라그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종합해보면 모세의 삶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시고 이제껏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받은 인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키고 반전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정을 모세는 장인 이두로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무엇일까요? 한 목사님이 간증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 간간이 일어나서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맞는 얘기이기도 같지만 믿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증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전, 후가 달라져서 정말 예수님과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놀라운 간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간증을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간증 속에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간증도 그렇고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간증의 삶이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간증의 삶을 하나님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놀랍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 주십니다. 고등부 사역을 하면 학생들로부터 듣는 간증이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만나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릅니다. 어른처럼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국에서는 사순절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캠페인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메고 학교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것이 왜 캠페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청소년 아이들은 남의 시선을 꽤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간다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큰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한 아이가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학교에 가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작은 목걸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없어서 아주 큰 십자가 나무 목걸이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옷으로 맨 처음에는 가려도 보고 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인데 하고 용기를 내어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가니 아이들이 하나 둘 궁금해하는 것이지요. 너 왜 이렇게 큰 십자가 목걸이를 맸어? 뭐야? 네가 예수님이야? 등등의 야유도 보내고 궁금증으로 이 아이 앞에 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고 캠페인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그러니 그 아이 옆에서 궁금해하는 아이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또 그 다음 일주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이 아이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그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라고 너가 친구가 되어주라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아 사순절 캠페인은 십자가 목걸이만 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왕따 당한 그 친구를 품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로 하고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랜 시간 왕따 당한 이 친구가 놀라워하며 왜 이렇게 나에게 친절하게 하냐라고 묻자 이 친구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맨 그 친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이야기하셔라고 얘기를 하며 이 친구가 친구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랜 시간 왕따를 당해서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왕따 당한 친구가 점심을 먹고 속이 불편하였는지 이렇게 구토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더구나 왕따 당하는 아이라 더 왕따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또 그 십자가를 맨 그 남학생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도와줘라. 너가 친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여서 이 아이가 가서 그 구토를 다 닦아주고 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구토를 닦아주고 우리가 친구인데 이거 하나 못해주냐 하면서 계속해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래 왕따 당한 그 아이가 아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고등부 예배도 같이 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남학생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존도하여서 고등부에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간증을 매일매일 들으며 저도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도 굉장히 은혜가 되시지요. 남학생이 이렇게 하였다는 것이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간증이 삶이 되어 매 예배마다 한 명 두 명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드로도 이와 동행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들을 들으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국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었도다. 여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재물과 희생재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고백하며 그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장인 이드로가 직접 겪은 일도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듣고 바로 하나님을 그의 삶에 모시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증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끼치고 도전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간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 굽이굽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라는 고백이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드로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진영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조직과 행정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그렇게 간증으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모세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는 모세의 삶이 참 고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오.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리 내게 쉬우리라.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잘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묻고 부탁하는 처지였습니다. 모세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루 종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었을까요? 이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들이 갈 길과 갈 길과 할 일을 나누라고 건면합니다. 이 일을 나누어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진실함으로 불이한 이익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일만 그러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며 한 가지 지향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절대 혼자서 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고 잘하는 일이라도 혼자서 하면 효율적이지는 모르겠으나 일을 잘한다면 효율적이지는 모르겠으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 가운데 지침이 있고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혼자서 일을 할 때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면 오랜 시간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모이게 하시고 또 직장 안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전사님들과 묵상을 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때 교회, 학교로 이 공동체로 우리를 이 시간 이때 만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서로에게 기도하고 중보하는 왜 이때 만나게 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입니다. 연말에 6층이 리모델링이 되고 수요예배를 음악회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연말이니 찬양 콘서트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수요예배를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이어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하는데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걱정도 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행사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찬양 콘서트가 참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섭외하고 리모델링이 언제쯤 끝나는지 또 처음 리모델링을 하고 드리는 그 예배에서 그 장소에서 동선은 어떻게 맞춰봐야 되는지 등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학교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니 서로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한 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힘이 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실제로 옆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찬양을 섬길 분들을 콜링하는데 제가 아는 오빠에게 또 아는 부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자 누구 하나 안된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흔쾌히 나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을 본인이 데리고 와서 또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갈게 라고 말해주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 하나님의 일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혼자 하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이었는데 계속해서 돕는 자들을 붙이시고 또 음악에 또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붙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수요음악회의 제목이 주제가 은혜였는데 정말 제게도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서 정말 우리는 한 팀인 것 같아요 하면서 기뻐하는 또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부르셨습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동역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때 내 옆에 붙이신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 그 삶을 간증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가족과 또 직장 안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화목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오늘도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도망자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간증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이뤄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을 나누고 전하는 간증의 삶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 없는 그 사랑에 하나님 아멘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들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공동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나누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 하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가족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공동체를 섬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 하실 텐데요 개인기도 후에 개인기도 하실 때 더 깊은 갈망으로 기도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단에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공동체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맡겨주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두 알 수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로 가족을 공동체를 섬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 사역들을 나눌 때 또 마음들을 나눌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누고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 아침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배가 되고 또 나누면 또 배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우셔서 이때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하나님도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확한 그 이유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사랑만 드러나고 주의 마음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